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가 또다시 미스트로 시즌2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미스트로 시즌2가 지금 여러가지 구설수에 휩싸이고 있지 않습니까? 진달래 사건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스포 논란도 있었는데 미스트로 시즌2가 지원자 모집과정에서 내정자가 있었다는 의혹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연과정에서 제작진이 지나치게 선곡을 지정한다든가 하는 관여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는 공정성 논란 그리고 미성년자 출연자들에 대한 권익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규명위원회는 미스트로 시즌2에 지원을 했다가 탈락했던 사람들의 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진상을 밝혀달라고 진정서를 냈었거든요. 자 이렇게 진정서를 내자. 자 보시겠습니다. 미스트로 시즌2의 제작진들은 허위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로하게 대처를 하겠다. 그러면서 심의 유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제입니다. 어제 3일 공식 입장문을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진상규명위원회가 또다시 재반박을 한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미스트로 시즌2의 진상규명위원회는 TV조선의 내정자 선극기에 재반박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제대로 해명을 안 했다고 재반박을 해서 이 진상규명위원회와 미스트로 시즌2의 제작진 간의 진실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입니다. 4일 성명서를 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미스트로 시즌2의 제작진 측에서 저희 진상규명위원회가 제기한 내정자 의혹 공정성 문제를 악성 허위사실로 단정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재반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진상규명위원회도 물러설 태세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과 진심 어린 사과가 우선돼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해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상규명위원회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제작진 측에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거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거예요. 과연 누가 더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위 말하는 진상조사 결과에 의해서 판가름이 나는데 어쨌든 미스트로 시즌2가 호사담아입니다. 엄청나게 화제 프로그램이 아닙니까?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도 겪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진실 공방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상규명위원회가 성명을 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작진들의 조력에 대해서 이 조력은 제작진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연진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해 주는 역할을 내그쳐야 하는데 제작진 측이 구상한 그림대로 이뤄진 무대로 인해서 한 참가자가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됐다. 악마의 편집으로 수많은 악성 댓글로 시달리고 있다. 피해를 봤다는 거죠. 말하자면 지나친 관여로 인해서 또 이렇게 진상규명위원회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지나친 관여로 인해서 제작진 측이 참가자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시청률을 위해서 자극적인 장면만 편집하여 일부 참가자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모집 과정의 내정자를 미리 정했다는 거죠. 마감이 지나기도 전에 마감일이 지난해 10월 31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10월 31일 이전에 티저 영상 100명 말하자면 출연자 100명을 정하고 티저 영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원했던 사람들은 자동 탈락이에요.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공정하지 못했다는 게 이 진상규명위원회의 주장이에요. 이들이 중심이 돼서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해달라는 게 이게 진상규명위원회의 주장인데요. 반대로 미스트로 시즌2의 입장도 단호합니다. 단호합니다. 근거 없는 사실과 무분별한 억측으로 프로그램에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한 자료가 있다. 모두 제출하겠다. 자기네들은 떳떳하다. 이런 얘기예요. 전혀 그런 일이 없다. 미스트로 시즌2는 전 시청자의 입장을 대변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그런 강경한 입장이에요. 강대강이 지금 붙었습니다. 이렇게 어제 공식 입장문을 밝힌 거에 대해서 오늘 또다시 진상규명위원회가 재반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은데 미스트로 시즌2의 제작진도 단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진정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즐거움을 드리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있는 게 미스트로 시즌2 제작진의 입장이다. 남은 일정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에 노력하겠다.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이런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진상규명위원회도 물러서는 게 아니다. 아니다. 해명해라. 정가 분명한 해명과 진심 어린 사과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또 강대강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진정서를 받아서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을 했다고 그래요. 다부처 민원이라는 건 여러 부처의 의견을 들어본다는 거죠. 청소년, 미성년자의 출연자들의 권익, 침해 부분도 있고 또 이런 여러 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도. 그 결과가 나오면 진실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한지 부분은 확인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미스터로 시즌2는 엄청나게 화제의 프로그램이고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호사담화로 각종 구설수에 지금 휩싸이고 있는 거예요. 진달래 사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또 최근에는 준결승전을 앞두고 말하자면 오늘 방송되는 에이스전 이후에 준결승 진출자를 발표하는데 이미 스포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포는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엄청난 구설수 엄청난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거예요. 호사담화다. 이렇게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겠는가 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진상규명위원회도 물러설 태세는 아닙니다. 오늘 또다시 재반박에 성명서를 내고 해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과연 미스터로 시즌2의 제작진과 진상규명위원회가 주장하는 쪽에 그 진실 공방 여부는 어떻게 결론을 났지 이 기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미스터로 시즌2는 인기가 있는 만큼 엄청나게 논란과 구설에 휩싸이고 있다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